우리 국내 기업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 할 것 없이 머리하고 가슴이 따름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머리는 달러 약세예요. 머리는 달러 약세인데 가슴 쪽에서는 야 그렇다고 따야. 그래도 좀 달러는 모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우리 국내에서는 달러 사모으자, 달러 외화예금의 비중이 커진다고 해요. 그런데 큰 해외에서 바라보는 달러 자체의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또 미스매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냥 이렇게 하다 못해 인터넷에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차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디서나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사실 보면 작년 한 해 계속해서 달러는 약세였죠. 3월 달에 바짝 한 번 코로나 터졌다 했을 때 다들 정신없이 달러 한 번 휙 올라갔다가 연말까지 빠졌고 그러고 나서 이게 한 4월까지는 그냥 1월 접어들어서 3월까지는 그래도 쭉쭉쭉 올랐습니다. 1분기는. 달러 강세. 달러 강세. 모습이었다가 이게 지금 내려오는데요. 조금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달러 얘기는 조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우리 정액컨이 말씀하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0. 90 공방이 이어지다가 90을 살짝 하회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작년 말 연초만 하더라도 89 때 초반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89 아래로까지도 내려가면 이제는 진짜 달러 약세가 안 떨어지죠. 주세로서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막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달러 위안 USDCNY 해서 또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얼마든지 차트 보실 텐데 달러 위안도 지금 보면 묘하게 전저점 근처에서 추가 하락이 조금 버거운 양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달러가 지금 여기서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최근이라 해봐야 지난 연말 아니면 금년 초니까 한 4, 5개월 전인데 그 당시 레벨까지 다시 후퇴를 한 상황에서 더 밀고 내려가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추세적 달러 약세. 추세적인 달러 약세.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다시 증시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한다든지 해서 또 달러가 강해진다면 이 부근에서 이른바 이중바닥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달러 온 환율하고 왜 그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거의 달러 인덱스하고 붙어다니다 싶어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한 한 달 정도 달러가 약세인데도 우리 환율은 잘 안 밀리고 격쳐놓으면 우리 거꾸로 갑니다. 달러 인덱스 흘러내리는 와중에 우리는 좀 올라갔어요. 그럼 또 주식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또 주식은 또 따로 놀아요.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완전히 이제 문법이 없죠. 그래서 좀 우리 국내 기업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 할 것 없이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머리는 달러 약세예요. 머리는 달러 약세인데 가슴 쪽에서는 그렇다고 그래도 좀 달러를 모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수출 기업들 수출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효수지 좋고 한데 수출은 너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4월 달만 하더라도 거주자 외약이면 전체적으로 21억 3천만 불 증가를 했는데 달러만 따져서는 24억 불 살짝 더 넘어요. 개인들도 이 중에 한 6억 불 정도 달러를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달러를 갖다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무역수지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급 플러스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는 흔히 말해서 순매수 1조 같으면 그게 10억 달러 조금 못 미치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 때는 5, 6천억 어쨌든 1조 지난번에 한 번 2조 원대도 팔죠. 옵션 지난주 옵션 만기일 전에는 2조, 3조 가까이도 막 팔고 우리 개인이 4조 넘게 4조 3천억을 샀죠. 하루에 4조가 출통했어. 우리 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도 여전한 가운데에 예전처럼 달러를 들고 나가면서 바로 환해지를 해버리면 달러 들고 나가는 게 환율 상승 요인이 아닌데 요즘은 환해지 없이 거의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상 우리 환율은 잘 안 밀린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일선 공방입니다. 그 200일선이 1130원인데요. 1130원으로 살짝 올라서기도 했다가 밀리기도 했다가 하는데 오늘 또 깼습니다. 오늘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아마 이런 200일선 같은 이런 선들은 월가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레벨이니까 단숨에 승부는 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열리면은 추가 30원은 또 각오하셔야 됩니다. 1130원이 진짜 열렸네 싶으면은 그거 하셔야 되고 밑으로? 밑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1110원이었어요. 1110원 가면은 아래쪽이 단단해졌는데 1110원이 이제 깨진다면은 또 뭐 많이 볼 수 있는 게 1080원 정도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4관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